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받아지키기 검증 테스포스 위원장은 어제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빨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민주당은 이제 G7도 친일파라고 비판하며 죽창가를 부를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전날부터 사회관 열리고 있는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AEA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이 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비난했는데 이재명인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에서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IAEA의 검증단에는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과학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장은 IAEA 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를 파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이고 IAEA 검증단의 검증 과정 대부분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루어졌다며 다핵종 제거설비 RFC에 대한 검증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며 괴담과 선동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친일 프레임이 주는 정치적 이득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위원장은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 핵에 대한 두려움과 반의 감정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 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나 싸드 괴담 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국민께 사과한 적이 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면 그 피해는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어민 죽이기의 앞장서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향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경우 그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찰단 평가 후 만약 IAEA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일본 정부와 IAEA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죽창가만 부르지 말고 시찰단의 평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우리 수산물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그리고 우리 어민분들 그리고 식당 주인 여러분 모두 안심하시고 힘내시라 결코 우리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기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들도 함께 있는데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최초이고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입니다. 이날 오전 7시 32분께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위령비 앞에 먼저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 여사를 기다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향해서 목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곧이어 35분께 도착해서 기시다 총리 내외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위령비 앞으로 이동해 헌화하고 허리로 숙여 10초간 묵념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 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원폭 2세대인 권준호 민단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도 함께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수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향해서 목례한 뒤에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것은 양국 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코인 투자 논란으로 당을 탈당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이를 향해서 거듭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재명에 나서지 않나 뭐 캥기는 게 있어서인가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코인 먹튀를 한 김당국은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기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재명이도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갈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시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남국 의원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년 전 검수 한방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를 그 흔한 윤림이 소집 한 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정광석 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그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나라며 그런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 친 파렴치한 김남국에 대해 유급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이가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냐며 김남국의 코인 자산이 대선 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거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리특위라는 방패막이를 통해서 김남국 징계안을 질질 끌고 갈 생각으로 보인다.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을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이거 이재명이가 진짜 이 김남국을 강단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무언가 이 김남국에게 약점이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김남국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김남국이의 입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부터 궁금할 뿐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